안녕하세요. 뷰티풀 에디터 박정인, 이주현, 송기인입니다. 2017년 뷰티풀 어워드 에디터픽 부문의 1위, 바로 겔랑의 아베이로얄 유스워터리 오일입니다. 기존의 아베이로얄 오일도 굉장히 베스트 오일이었잖아요. 이번에 출시된 유스워터리 오일은 사용감은 더욱 가벼워지고 보습력과 탄력 효과는 더욱 업그레이드 됐어요. 맞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콘미포라 오일비즈 보이시죠? 이렇게 덜어서 피부 속에 흡수되면 쫀쫀하고 탱탱하게 바꿔주거든요. 무엇보다 전 이 제품이 굉장히 산뜻한 제형이어서 놀랐어요. 파운데이션이나 크림에도 섞어서 요즘 꿀피부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한번 만져봐도 되겠니? 만져보세요. 대박. 뷰티풀 에디터들이 추천하는 겔랑의 아베이로얄 유스워터리 오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일입니다. 바edge에서 오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